오늘은 최강전사 미니특공 대 아이큐 가방 퍼즐놀이입니다 최강전사 미니특공 대 아이큐 가방 퍼즐을 짓고 있습니다 중앙전사 미니특공 대 아이큐 가방 퍼즐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강전사 미니특공 대 아이큐 가방 퍼즐을 짓는 것입니다 . 네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 퍼즐은 서른 조각짜리, 서른 조각짜리 퍼즐입니다. 퍼즐다. 내려놓고, 네? 네. 많이 맞이해, 기후. 네, 네 번째, 마지막 거는, 해주야지, 친구들한테. 42조각, 44조각짜리 퍼즐입니다. 퍼즐다. 네, 그럼 오늘은, 15조각짜리 퍼즐. 퍼즐. 15조각짜리 퍼즐을 보라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아빠, 나오겠습니다. 네, 그럼 일단, 넷! 엇! 우화오오어! 어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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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잘 먹었다 잘 맞춘다. 거의 다 맞췄네? 응. 이제 화두들 중간이야. 성냥거들 잘 나와. 응? 아니야. 날 보지 말고. 응. 잘하고 있어? 응. 다 했네? 응. 이제 한번만 터뜨려. 다 맞췄네. 15조각은 보라가 너무 쉬운가 봐. 그치? 응. 친구들한테 다 맞힌걸 보여줘. 이렇게? 여러분 다 맞췄습니다. 다 뜬다. 보라 최고! 응. 내려놓고. 박수! 박수! 잘했어요! 오늘은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아이큐 가방 퍼즐 15조각을 해보았습니다. 해보았습니다. 응. 아주 쉽죠? 네.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조각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! 안녕!